오늘은 이지협의 이지협 프레존 미백주름 피부에 바르고 비비크림이나 설크림 바르고 가면은 피부가 번쩍번쩍 용이 난다고 하시면서 번쩍번쩍 그래서 많이 예용하고 있는데요 또한 튜봉크림 마냥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쩍하게 해주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바르고 휴대전화 휴대전화 바로 바로 저희가 Construction 조금의 폴얼 약간 살이 딱 톤업도 되거든요 저는 밖에 나갈때 이거 바로 그냥 나와거든요 이렇게 보면 탱탱하죠 이거 바르는거에요 50ml 인데 아주 좋습니다 자고나서 또 발라도 되구요 주름 있는데로 발라주구요 짠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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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얍